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와우 에듀 창원중앙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창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021년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한국사를 대비해야 될지 쌤이 커리큘럼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니까 제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한다면 쌤이 이제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국사를 4년 동안 공부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이 좀 믿고 들어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전공을 깊이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심화된 전국주식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제가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2살 정도의 공무원 강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경력도 여러분들 쌤이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들어서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년이죠 아 그리고 제 현재 출강 학원들은 현재 이렇게 창원, 중앙공무원 학원, 그리고 대구에도 출강하고요 노량진에서도 에드윌 한국사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전 출강 학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서울이나 지방에서도 중위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쌤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희들 작년 한국사 시험 문제 분석을 해보죠 자 한국사 시험은 직렬별로 좀 난이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들마다 직렬이 다르죠 그래서 직렬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나 아니면 시험 주제 스타일을 다르게 공부해야 되겠죠 우선 보면 이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3대 일반 행정직 시험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국가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전반적으로 모든 직렬에 한국사가 다 쉬었는데 딱 어려웠던 직렬이 두 개가 있다 해서 국가직이 어려웠어요 국가직은 난이도가 중상이었다 해서 잘 나오지 않는 지역적 주제를 냈고요 또 사료죠 한국사는 사료도 많이 나오는데 사료도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국가직 시험장 가서 어려웠다 그런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점수도 이제 합격 커트라인도 다른 직렬에 비해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직을 대비한 학생들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굉장히 심화 있는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야 합격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직이죠 올해 지방직은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올해 한국사가 전반적으로 쉬었던 건 코로나인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어때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겠죠 마스크 쓰고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쉽게 되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지방직은 그동안 10년 동안이죠 10년 동안의 한국사 지방직 문제를 분석해 보면 어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방직은 난이도가 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을 대비하신 분들은 너무 어렵고 지역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지방직에서 빈출되었던 주제들을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평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출제되고 있는 문제의 주제들을 보면 현 정부나 현 시국이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사적인 이슈들이죠 부합하는 주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이전보다는 현재 시류죠 시류에 편승하는 주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선생님이 분석해 주는 그런 걸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역시 쉬었고요 서울시만의 좋아하는 영역을 출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직이나 교육행정직은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랑 같이 보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사북이다 나는 교육행정직이다 하면 대개 지방직 보시죠 지방직 한국사에 맞춰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직이죠 소방직은 원래 비공개였었는데 공개가 된 지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2년이 됐는데 소방직은 난이도가 합니다 즉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직 학생들은 정말 기초적인 것들 중심으로 해서 잘 정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 스타일이 약간 수능형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의 20문제 중 대다수 문제가 수능형 스타일로 사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방직 학생들은 이제 우리 공무원 수업이죠 공무원 수업을 기본적으로 들으면서도 수능 스타일이나 그리고 사료형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죠 교육청에서 이제 조리직과 운전직을 따로 시험을 보죠 그래서 이 조리직과 운전직 학생들은 난이도가 대개 우리 일반 행정직 지방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지방직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조리직과 운전직 학생들이 너무 우리 공무원 시험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일반 행정직 지방직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격 정수인 100점 또는 95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분들 수험생들도 우리 시험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죠 경찰은 이제 내년이죠 내년이면 사라지게 되는데 올해 이제 경찰에서 좀 마지막으로 불꽃을 좀 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순경 문제가 난이도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행정직보다 경찰 순경 문제가 더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 학생들은 경찰이 좋아하는 빈출 영역이나 지역 주제 이런 것들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는 2020년도 한국사 직렬별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내년이죠 내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내년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떨 것인가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2020년도 직렬변 난이도를 분석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국가직이랬죠 왜 그러면 국가직은 어려웠을까요 간단해요 국가직이 가장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왜 소방직은 가장 쉬웠을까요 소방직이 사실 경쟁률이 낮아요 즉 출제의원들은 경쟁률에 따라서 직렬의 난이도를 결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이제 시험을 접수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원한 직렬이 경쟁률이 높았다면 어때요 출제의원들이 걸러내야겠죠 자란 학생 모던 학생 걸러내야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이게 될 거야 그런데 경쟁률이 낮다면 어때요 예컨대 5대1, 3대리람, 7대리람은 크게 걸러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난이도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률이다 그런데 쌤 생각인데 경쟁률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죠 코로나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들은 항공사야죠 항공사 승무원들도 많이 구조조정당했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젊은 인재들이 구조조정당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때요 좋은 직장 들어가기 힘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안정적인 직장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수험생들이 쌤 생각인데 코로나 여파로 좀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진다면 출제원들이 어때요 당연히 난이도도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어때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일자리를 많이 기업들에서 뽑게 된다면 당연히 경쟁률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죠 내년 경제 상황이나 경쟁률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난이도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한국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 한국사는 대개 기출되었던 주제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한국사의 시작과 끝은 기출이 되겠어요 또 직렬에 따라서 좋아하는 주제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출을 분석하고 이론을 공부하면 되는데 사실 수험생들이 어때요 분석할 줄 모르겠죠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기출을 분석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수업을 들으셔야겠죠 수업을 들으면서 쌤들이 어때요 직렬에 따른 난이도나 빈출 주제 이런 거 알려주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서 공부하면 효율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많이 알면 되겠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이 정해졌다 그 틀을 알고 공부하는 게 낫겠죠 그 시작은 기출 분석이 되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꼭 들으셔야겠죠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이란 건 여러분들 인생이 걸린 시험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봤던 한국사 시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내용도 심화돼서 들어간 게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꼭 수업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공부 양과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과에서 합니다 대개 어때요 여러분들 빨리 합격하고 싶죠 물론 선생님도 여러분들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란 게 어때요 인생이 걸린 시험이 되겠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를 전북화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략 6개월 정도죠 최소 6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을 따라오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할 점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때요 빠른 시간, 두 달, 세 달, 네 달 만에 한국사를 정복하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면서 충분히 시간 있죠 시간을 들으셔야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력을 가지면서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이나 수능처럼 단기간으로 공부를 해서 쉽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의 교재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현창원 한국사라고 해서 2021년판 기본이론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에서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모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역적이고 어려운 문제라도 풀 수 있게끔 책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무려 1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에 혹시 이 책에서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테마노트죠 선생님이 요약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서가 1200페이지이긴 한데 이게 다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은 대략 80에서 90%는 나오는 주제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오는 것들만 중심으로 해서 요약서를 만든 게 이기다 테마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꺼운 이론서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요약서 위주로 공부하면 효율적이게 되겠죠 그리고 기출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집은 아직은 출간이 안 됐는데 선생님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론을 공부하신 다음부터는 문제를 마구마구 풀면서 있죠 그래서 이 주제가 이렇게 나오고 아 내가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직렬이죠 웬만한 모든 직렬의 문제를 실어놨으니까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커리큘럼이 되겠어요 커리큘럼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공무원 시험은 두 달 과정이 기본이 되겠어요 두 달 덤으로 계속 돌아가는데요 우리 한국사 기본 이론반은 계속 연속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5시간씩 있죠 5시간씩 7월 8월 끝나고 9월 10월 끝나고 이렇게 수업이 전개되니까 초입자들이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 이론 수업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공부가 한국사가 재밌고 잘 되신 분들은 한 번만 들어도 되고요 아 난 한국사가 너무 전뱅이다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두 번 들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의 기본 흐름과 맥락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알고 난 다음에는 키모반 투엔트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투엔트는 이틀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각각 5시간에서 일주일에 무려 10시간에 하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합니까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풀 수 있는 내공이 생기고 시험장 가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선생님이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을 선생님이 두 개로 쪼개놨어요 첫 번째는 심화 특강이라 해서 우리 기본 이론서죠 현창원 기본 이론서를 다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주 꼼꼼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OX를 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과 동시에 OX도 풀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이죠 일반 행정직을 시험 보는 분들은 무조건 심화반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심화 특강이죠 심화 특강으로 이론을 완벽히 공부한 다음에는 이기다 특강이란 말이에요 이기다 특강은 선생님의 테마노트 알죠? 요약서와 기출문제를 다 정리하는 수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요약과 기출를 동시에 하는 수업인데 수험생들이 가장 만족하는 수업이 되겠고 선생님도 가장 추천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다 특강은 제일 좋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텀을 두 달별로 심화한 이기다 심화한 이기다를 연속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에 맞게끔 이 수업들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문제풀이죠 학원에서 짠 문제풀이 커리큘럼인데 11, 12월에 기출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1, 2월 달은 단원별로 기출문제 플러스 예상문제까지 해서 좀 더 난이도를 높인 문제를 풀게 되겠고요 마지막에 모의고사가 되겠죠 모의고사 그래서 국가직이 4월 달에 했으니까 국가직과 소방직에 맞춰가지고 국가직 소방직 봉용 모의고사라고요 6월 달에 지방직이 있죠 그래서 지방직 대비 조리직 대비 문제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선생님 이 수업들을 다 들어야 됩니까 다 듣는 게 좋죠 그래서 쌤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다섯 과목을 공부하기 최소 세 과목 다섯 과목을 혼자서 수업 한 번 듣고 공부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복습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쌤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을 그냥 따라하면서 계속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럼 쌤이 같은 내용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또는 더 내용을 넓혀주게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웬만한 수업들을 다 따라와라 반복되는 과정에서 깊이가 더 넓어지고 여러분들 반복되는 과정에서 내 것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과로 테마 단과로 선생님이 테마노트죠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요약서를 따로 7, 8월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것저것 싫다 나는 그냥 심플하게 한 방에 그냥 이론 얇게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쌤이 준비하는 수업이 테마노트 수업이 되니까 한국사에 자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나는 한국사에 기초가 없는데 그래도 나올 거 위주로만 정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수업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료 특강은 이제 사료라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학생들이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쌤이 다양한 사료를 준비해가지고 사료를 해설해주고 적용하는 수업을 준비했는 게 사료 특강인데 사료 특강은 이게 학원의 학원과의 협의를 아직 확실하게 안 끝났어요 그래서 사료 특강은 계획은 했는데 안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특강이죠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에 이렇게 쌤이 일종의 찍기 특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국가직이나 수방직, 지방직, 서울시 찍기 특강 하는데 올해죠 2020년 찍기 특강 쌤이 거의 다 마쳤어요 마지막에 쌤이 마무리로 특강해준 거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도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 1년이죠 그러니까 최소 6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리고 이제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손조들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손조들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든 모든 사회에든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려움 가지지 말고 학원에 오시고 또는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수업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한 분들입니다 쌤이 멘토가 돼서 여러분들 꼭 합격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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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mainland بع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